내가 그 환승연예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너 혹시 관심있어? 브이로그 워드앱 기지 마그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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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되게 대단한 분이 오십니다 제 친군데 여러분 아시죠? 라이언테리 라이언테리가 누구야? 작년 올림피아 우승 근데 그 우승을 10년만에 했습니다 10년만에 엄청난 투지 그래서 오늘 라이언테리랑 오늘 남산가서 투어도 시켜주고 거기 뭐 산수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빨리 밥 먹고 가야됩니다 어제 먹다 남은 쟁 쟁뱅 객새 소스를 칙칙칙 젓가락질을 칙칙칙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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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네틱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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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이언 이제 온답니다 제가 라이언을 위해서 굿司망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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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너 아주 친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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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하하 그는 털리로 더하신대 그는 더하신대 오우, 아 저거 왜 이렇게 아, 그는 더하실대 아, 그는 더하실대 너무 좋다고 진짜, 그는 더하실대 그는, 그는, 그는 그가 그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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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는 그가 그는 그는 그가 그는 그가 네, 아주 아주 작아 프라멜, 당신 자신을 정리하자 진짜 좋아 컴퓨티션 나쁘지 않아 나 진짜 대게 떠나가면 여기서 해야겠다 오 마이 갓 진짜 맛있어 이게 무슨 회사야? 캄벨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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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만 해가지고 진짜 부드럽네 그러네 이게 경험기 그런 데 쓰는 데 아니에요 나이스 함 프로 좋아? 네 함 프로 캄벨틱 처음에 오 요건 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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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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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클래식하다 진짜 클래식 요 와 오우 다리가 쫙 붙는다 오우 여기가 이제 너무 강한 것 같아 네 기다려, 이게 이게? 네 네 오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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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지? 나 언제야? 날이면 날만 오는 날이 아니지요 12년에 한 번씩 용의 해. 용의 띠. 용의 띠. 용의 띠. 용의 띠. 용의 띠. 처음으로 오는데 재밌다.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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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춘 볼게요. 기각 아닙니다. 총 람이 뭐야. 4월 달만 읽어드릴게요. 고기와 물을 얻는 격이라 을기가 양양하여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취직이나 승진이 아니면 횡재할 수가 있으리라. 이제야 은세를 얻었으니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리로다. 에이에이. 좋대요. 다 좋은 거 아니야, 이거? I'm gonna get promote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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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매그네틱! 불러. 불러! 라이브 하고 왔는데 나오는 진짜 놀란 게 라이브 채팅창을 보면 저한테 하남자네, 눈이 작네,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요. 형시경 씨나 하정호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중년미 있죠, 중년미. 중년미에 한번 빠지면 야! 아 진짜 미치겠네. 끝이야! 끝! 나는 뭐 꾸미는 거 몰라. 성형수술도 안 했고요. 피부 관리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만져서 그냥 막 들이댄다. 들이간대 봐라. 오늘 동물 월드컵을 했거든요. 동물 월드컵을 했는데 북극곰이랑 호랑이랑 붙었는데 논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논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베리아 호랑이 최대 몸무게가 1톤 안됩니다. 근데 곰은요. 훨씬 체급이 커요. 일단 체급 3인 거 아시죠? 왜 우리 MMA가 체급을 나눴겠어? 게다가 이 호랑이가 아무리 빨라도 민첩성이 아무리 좋아도 곰의 지구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호랑이가 고양이가 서있는 곰을 이겨요? 럭키캣이야 럭키캣! 야! 온몸에 지금 문신있는 럭키캣이라고! 야 풍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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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얘 이길 수 있어? 풍참이! 이길 수 있어? 맞짱 깔래? 풍참아 맞짱 깔래? 봐봐요. 안 된다니까. 야 안 돼 안 돼. 호랑이 최대의 아프... 뭐 있어요? 켈로그 콤프라이트. 곰은요?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시가총액! 코카콜라 시가총액은 켈로그 400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아! 선언자 안 하고 해야겠다 갑자기 생활이니까 짜증난다! 하이니켄! 다크! 다크 비어! 다크 비어! 나 오늘 진짜 흑화 될게요.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요. 아 이지지! 갈게요. 저 이제 아일랜드 팬입니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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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블링크 다 들어와. 아 저도 전직 블링크인데 들어와.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매그네르. 저는 블링크로서 콘서트도 간 사람이에요. 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콘서트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가? 이랬는데 저는 갔습니다. 네. 갔는데 되게 갈아탔다는 건 아니고 아 안되겠다. 진짜 알파멜로 얘기할게요. 고우면 앨범 내든가? 블랙핑크 님들 앨범 내주세요. 아니 아니 그 앨범 내주시면 제발 아이 또 갑니다. 아이 그 가가지고 그냥 막 블랙핑크 하이 우 라이트 할게요. 아 근데 맞잖아요. 아니 지금 앨범이 안 나오니까 굿즈도 샀고 우리 강아지도 굿즈 세워서 입히고 에? 매그네르 매그네르 그 환승연애 끝났죠? 환승연애 재밌는 거 알고 그 취지도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 여보세요? 혹시 대전년이? 어 반갑다 야. 어 어 나야 나. 아 기억 못 하는구나. 나 그 니가 12년 전에 환승연애 당하는 애 있잖아. 대전에서. 어 어 어 어 어 막 꿈 크고 야망 크고 어 잘생기고 어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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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지내? 음 아이 나름이 아니고 그 내가 그 그 환승연애 거기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너 혹시 관심 있어? 어 어 어 어 내가 이미 다 불어놨어 어 너에 대해서 어 어 좀 이슈 될 거 같아 혹시 뭐 남자친구 없으면 괜찮은 나 나가볼래?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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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하다더라고 어 갈거야?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살았니? 어 그래 그래 어 나중에 가면은 진짜 하고 연락할게 음 음 이렇게 해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아니 어 어 어 어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냐면 헤어진 사람들끼리 나가는거죠? 그거 맞죠? 그거 맞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해가지고 대진이 형 보고있냐? 너 나름 나갈래? 야 나 가자 아이 농담입니다 농담 전화를 칙칙칙 DM을 칙칙칙 근데 진짜 많이 한다그러면은 하여튼 이제 카페에 앉아있다가 이제 카페에 앉아있다가 어? 여기야 여기 형 괜찮냐 여기야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 씨 캐릭터가 죽어 캐릭터 우리 둘이 나는 황순이 형이 당했다고 이미 이미 얘기했잖아 얘기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제 꿈에 있는거야 근데 그때 그게 아니라고 스토리를 얘기해 그때 그게 아니었다 오해였다 오해였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 그 그 뭐야 엿값다 라는건 안했다고 해 아 그건 빼 왜냐면 비호감이 될 수 있어 비호감이 될 수 있어 그건 빼 빼고 그거는 이제 내가 잘못 생각한거야 그래서 거기서 오해 풀리는 걸로 오케이 딱 좋다 야 야 너 그래도 넷플릭스도 나가고 또 밥 사 이렇게 하나요? 아 그냥 상상입니다 아 모르니까 난 모르니까 아 그냥 상상입니다 아 좀 전에 쓰리 굉장히 재밌다고 했는데 여러분 포도 시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전쟁 뭐가 있니? 이제 우리 넷플릭스 가자 아무래도 넷플릭스 가봐야지 어? 엮견놈이라면 넷플릭스 가야죠 야 아 아 자 농담이고 저한테 그런게 중요한거 없어요 뭐 지금 저는 제 현실에 만족하고 있고 제가 늘 말씀 드린대로 진정성 있게 유튜브를 찍으려고 한겁니다 어 브이로그 진심이에요 다 진실이구요 넷플릭스 갑니다잉 넷플릭스 진출합니다잉 자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에서 아일리스로 환승연 마그네틱을 찍찍찍찍 마그네틱을 찍찍찍찍 대전여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 미안해 내릴 수예 네 육천지야 그런데 너 혹시 환승연애하니 시즌4에 시즌4에 나 연락왔어 그래서 통화했어 때론 넌 내가 밉겠지 과거 이야기 때론 넌 내가 밉겠지 과거 이야기 하지만 이제 유명해질 수가 있어 유명해질 수가 있어 혹시 나갈거면 혹시 나갈거면 여기로 연락해 내가 모든걸 세팅해 놀테니까 놀테니까 우리 둘이 거기 나가면 작전 필요해 역겹다고 말한 부분 오해로 하자 그리고 서류 핑크 기류 드러내야 돼 중간에 또 넌 다른 남자 플러팅 하면서 내가 질투할게 내가 질투할게 알파메일이 알파메일이 내가 너의 플러팅 하는 남자에게 내가 질투할게 그리고 마지막 화에는 서러운 눈물 흘려야 해 너 혹시 연기가 되니 인스타 꿈 만들어야 꿈 만들어야 꿈 만들어야 연락을 치치치치 하여 옴 사회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셋 둘 둘 셋